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중국과정 교육 동영상 강의입니다. 중국과정 3차 세 번째 강의로 도면의 주석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성 팁으로 도면의 나사산 표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나사산을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멍이 생성된 곳의 모서리 손에 나사산을 작성한 다음 단면을 잘라서 표시하는 방법과 그리고 파트 모델링을 따로 실행해서 나사산을 작성한 다음 도면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멍가공 마법사로 구멍이 작성... 다음과 같이 구멍가공 마법사 도구를 사용하여 구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나사산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곳에 따로 나사산 표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나사산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산 표시 도구는 주석 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인데 이 도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메뉴 바, 도구, 그리고 사용자 정의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추석 항목에서 나사산 표시 도구를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밖으로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추석 항목에도 나사산 표시 도구를 추가해 놓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사산 표시 도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산을 작성할 안쪽 구멍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표시되는데 이곳에서 KS 규격을 지정하시고 또는 일자형 파이프템 나사 또는 기계 나사산 항목을 결정하시고 다음과 같이 크기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통 상태로 만드시고 확인 아이콘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뷰 레이아웃의 단면도 도구를 실행하셔서 단면도 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과 같이 단면도에 나사산 표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가공 마법사에 나사산 표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단면도를 작성해서 나사산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모델링 파일에 나사산을 작성한 다음 도면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델링 파트를 먼저 실행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사산 표시 도구를 사용해서 피처에 나사산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사산이 보이도록 표시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파트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과 같이 나사산이 자동으로 도면에 표시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 자체에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도면 자체에서 나사산 표시를 만든 다음 절단면도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도면의 널링 표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널링 표시는 작업자가 일일이 선 스케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 도구의 영역 해칭 도구를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도면 레이어를 활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작성된 도면 레이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도록 표시 상태로 놓고 마지막 레이어로 옵션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칭을 작성할 곳에 다음과 같이 스케치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생성하는 사각형 스케치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주석의 영역 해칭 도구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스케치로 작성한 부분마다 바로 해칭 표시로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아래쪽 옵션에 네팅, 즉 그물 마크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격자무늬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아래쪽 각도를 50도로 변경하시고 항목을 이렇게 촘촘하게 변경하시면 바로 그물 형태의 널링 표시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체크하시고 마지막 레이어가 아니라 첫 번째 레이어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테두리를 그렸던 스케치 레이어와 그리고 해칭을 작성한 레이어가 각각 다른 레이어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케치의 경계선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를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선 스케치 레이어를 체크해지 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해칭을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널링 표시를 도면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면의 나사산 표시 그리고 도면의 널링 표시 그리고 레이어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도면 작업에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